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참 때때로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감을 느끼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데요 인간이 경험하는 이 외로움의 문제 고독의 문제는 이 두 가지 종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고립감 진짜 혼자 있을 때 이건 제가 이민생활을 끝내고 저 혼자서 한국으로 되돌아왔을 때 서울 생활이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낯설고 그리고 또 모든 제 가족들은 다 미국에 있는데 저 혼자 한국에 떨어져 있을 때 이 고립감은 진짜 심각한 외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한 종류의 고립감은 고독은 어떤 건가 하면 이제 저는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길 가다가도 마주치고 식당에서도 마주치고 성도님들은 말할 수 없이 반가운 분들이 많은데도 여전히 제가 가끔씩 느끼는 외로움 고독감이 언젠가 하면 제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받지 못할 때 한 집에 한 이불을 덮고 사는 가족이고 또 부부를 할지라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 공감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면 인간은 누구나 다 고립감 또 고독을 느끼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치루셨던 대가 지불이 엄청 많은데 저는 그 중에 강력한 대가 지불이 바로 이 고독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시고 뭐 나중에는 막 다 하시잖아요 막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내려야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 겟세만의 동산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모든 제자들 결국은 주님 혼자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참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런 내용을 다루는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참 슬프기도 하고 또 애통한 마음이 문득문득 찾아와서 참 이렇게 울컥울컥 눈물을 짓는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해받지 못할 때 느껴야 되는 이 고독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겪으셨던 일 아닙니까 오죽하면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십시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러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아 이게 너무 슬프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열광하던 그 사람들이 기적을 베풀고 귀신을 쫓아내고 500여의 현장에서 열광하며 왕을 사무소수하던 그들이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기 시작하시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너희도 가려느냐 이 주님의 외로움이 묻어나는 것 같아서 제 마음에 참 슬픔이 배여 나오더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런 맥락 이런 차원으로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하고 또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마음에 참 슬픔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두 종류의 공격을 당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서기관들의 악한 공격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마가복음 3장 22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발새불이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가 하면은 바로 앞에 나오는 20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지금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몰려오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들을 하시느라고 육신이 지금 제대로 정상적인 삶을 사시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 예수님의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열정을 보시고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하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이 지금 마귀의 힘을 빌려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 사람이요 일이 많아가지고 힘든 게 아닙니다 저도 요즘에 일만성도 파손운동 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자꾸 19년 전에 분당우리기 처음 개척할 때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그 개척하던 그 해는 뭐 이건 더 이상 하라 그러면 못하는 일이에요 수면이 하루에 3시간 4시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그냥 뭐 기절한 적도 있습니다 집에서 옷 갈아입다가 막 쓰러지고 막 이런 일들을 체력의 한계까지 다다르는 이런 일들을 경험했는데 문제 없습니다 꿈을 가지고 달려가고 막 열정을 쏟는 건 문제 없는데 언제 주로 소진이 되느냐 제가 그 20대 초반에 미국에 딱 이민 갔을 때 우리 누나 집에 가니까 어린 조카 애들이 비디오 게임을 하는데 하나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도 누나 집에 갈 때마다 이제 그 게임을 했는데 그게 자동차 경주 아마 옛날 분들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막 속도를 내면은 막 100km 200km 300km 400km 막 전속력으로 달리면요 이게 진짜 자동차 같으면 이게 기름이 쭉쭉쭉 따라가지고 새로 또 주유소 가야 되는데 이 비디오 게임은 반대예요 속력이 나면 날수록 에너지가 자꾸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언제 따르냐 벽에 부딪힐 때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벽에 부딪히면 막 이런 화면이 막 요동을 치면서 이 에너지가 쑥쑥쑥 줄어드는 그게 저는 목회하는 내내 이게 진짜 진리다 그 게임이 진리다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밤을 새고 이래서 소진되는 게 아닙니다 옆에서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시비를 걸고 모함을 하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 퍼뜨리고 이런 게 에너지를 소진시키지 열정으로 달려가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온 마음을 다해 섬기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 그 석의관들이 어떻게 이런 악한 모함을 할 수가 있느냐고요 마귀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는 이게 너무나 큰 예수님에게 정말 인간으로 말하면 상처를 드리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상처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석의관들의 악랄한 공격이 먼저 있었고 두 번째는요 가까운 친족들의 동조입니다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고 나오니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너라 지금 이런 석의관들과 같은 악한 사람들에 의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모함의 말들이 막 퍼져나가는데 아니 가장 가까운 그 친족들이 그 말을 믿고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를 붙들러 나오니 할 때 이거 헬라우로 보면 엄청 센 단어예요 거의 체포 수준에 저도 겪어봐서 알지만요 뭐 말도 되지도 않는 이런 이당성 교회들이 저를 모함하고 유튜브에 글 올리고 그것도 물론 상처가 되지만 이 말도 안 되는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우리의 성도님 중에도 가끔이지만 그게 더 큰 상처가 돼요 아니 제 설교 지금 수천 편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 뭐 어느 설교든 골라가지고 몇 편만 들어보면 아는데 말도 안 되는 새빨간 이런 모함의 글 그거를 듣고 아니 이 천수 목사가 친동성애 자라네 이념에 찌든 무슨 목사라네 뭐 이런 일들을 겪으면 그건 저를 진짜 낙심을 시키는 일이더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다른 길 가는 자의 외로움 이렇게 잡았는데요 결국은 이것이 주님을 참 외롭게 만드신 일이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쭉 묵상을 제가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사명자들이 반드시 치료해야 될 고독, 외로움 이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인식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예전에 들었던 설교가 불쑥 떠올랐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뭐 교회에 좀 어려움이 있었나 봅니다 일부 중직자들이 그리고 또 일부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이제 자꾸 반대를 하고 그래서 목사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막 성도님들 사이에 자꾸 오가고 이러니까 이게 너무 큰 상처가 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목사님이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우울증이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불면증이 오고 병원에 가서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상태가 막 나빠지고 그리고 또 공황장애 증상도 있고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잠깐 설교를 듣다가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던 게요 이 말씀 묵상의 위력이 대단한 겁니다 이 목사님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경 한 구절을 벗고 바로 치료가 됐다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6장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 목사님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성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모든 성도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그런 욕심 때문에 이 병이 생긴 거 아닌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무슨 뜻입니까? 사명자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그 사명자들이 걸어가는 그 길은 오해와 모함으로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애워싸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하는 그 일을 모함하고 또 억울한 일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독한 자리에 빠지는 거 이것이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수용하는 거 이게 사명자의 자세구나 이걸 이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래전에 그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그게 공감이 돼서 누가 보면 6장 26절 이 말씀이 저에게도 치료의 말씀이에요 누가 모함을 하고 그 가짜 뉴스를 만들어 올리고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할 때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주님을 따르는 자의 대가 지불을 하나님 잘 용납하고 수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법무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다른 길 가시는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그 배척당하시는 그 외로움 그 고독 이걸 주님이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하물며 우리 같은 종이겠느냐 우리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고독하고 외로움이 찾아오면 아 이거 잘 가고 있구나 반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사랑을 받으려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제가 발부둥치면 이거 지금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이게 굉장히 저에게 좋은 지침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안 되겠지만 배워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예수님은요 막 그냥 예수님을 띄워가지고 칭찬하고 왕, 왕 자기 이겼다 그러고 왕이 되소서 그렇다고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들뜨고 흥분하고 그런 거 없으시고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하고 그냥 주님을 조롱하고 그냥 귀신 돌렸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도 그것 때문에 또 주님은 낙심도 안 하세요 그저 차분하게 대응하는 오늘 본문이 저에게 너무 감동이 되는 게요 너무너무 냉철하세요 23절을 보세요 본문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23절서부터 논리정연하게 침착하게 반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내가 참 안 되는 게 이게 이런 문제다 뭐 저는 뭐 저만 그럽니까 누가 뭐 억울한 일조는 당하면 우리 흥분부터 하자 흥분부터 그래가지고 일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제가 드릴 수 있는 축복 중에 놀라운 축복이 이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그 구호가 이겁니다 저의 구호가 개가 지져도 기차는 간다 누가 뭐 과하게 칭찬을 하든지 누가 뭐 그냥 모함을 하고 저를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인간으로 그렇게 저를 그냥 매도를 하든지 뭐 그런 거와 마음은 아프겠지만 그런 게 영향받지 않고 그래서 주님의 스케줄대로 뚜벅뚜벅 제 길을 걸어가는 인생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제가 주님을 뵈면서 감동하는 모습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딱 중심을 잡고 가시는 더군다나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모범이 하나 있는데 그때 흔들리지 않는 도구로 주신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는 사후 약방문이 아니에요 자기가 사고 쳐놓고 수습할 때 주님 도와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당연히 기도에 그런 기능도 있지만 기도의 더 큰 기능은 사전 약방문이에요 마음이 흔들릴 때 누가 모함해가지고 그냥 분노가 솟구쳐 오를 때 그래서 실수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기도가 그것을 막아주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터지고 막 군중들이 예수님은 왕 사무소서 왕 사무소서 왕이 되소서 그럴 때 예수님은 그걸 즐기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은 14장 23절입니다 22절부터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예수님이 지금 당황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결론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주님이 보여주시는 모범이 뭡니까? 예수님은 이 길을 가셔야 되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는데 군중들이 왕을 사물하고 열광하고 주님을 충동할 때 예수님은 무슨 길을 택하십니까? 홀로 기도의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교훈이에요 마음이 흔들릴 때, 유혹에 빠질 때, 매도당하는 이런 슬픈 일이 있을 때 기도가 우리 마음을 안돈하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제가 왜 새벽을 고집하는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육신을 가진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이거 왔다 갔다 해요 좀 지나면 병원에서 경고를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수면 시간이 짧으면 이거 안됩니다 이제 목사님 나이를 생각해야죠 그러면 이제 좀 더 자려고요 새벽에 한 2시에 눈이 떠졌는데 내 인생에서 제일 괴로운 게 눈 떠졌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좀 더 자려고 애를 쓰다가 아이고 뭐 불러가면 주님 부르시면 가지 뭐 그러고 새벽에 일어나고 그 새벽에 막 너무 저에게 중심을 잡아주는 황홀한 시간이 되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누가 칭찬해도 우쭈라지 않고 예수님처럼 누가 이렇게 뭐함을 해도 너무 거기에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기도 시간을 확보하세요 그래서 주님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이 세상 사람들 이 악한 지금 뭐 이거는 뭐 전 세계가 지금 막 이거는 그냥 이 요동하고 흔들리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시대인데 하나님 거기에 놀아나지 않는 중심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길 가는 자들이 치러내야 될 고독 외로움 이것을 잘 견뎌내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주신 도구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초점을 예수님은 모함하는 서기관에다가 좀 맞추어서 말씀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 2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발새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악의에 찬 모함을 할 수가 있느냐고요 제가 이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모함을 가짜 뉴스를 퍼뜨릴 수 있나 질문을 던져놓고 답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었냐고요 이게요 기득권자들의 본능입니다 제가 만들어 본 이름이에요 기득권자들의 본능 이 기득권자들의 본능은 두 가지 양상을 띠는데 하나가 뭐냐 강박증이에요 자기 영역을 지켜야 된다는 강박증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구약의 사올왕 아닙니까 그 어린 다비시 골리아스를 무찌르고 그 놀라운 일을 했는데 사올왕의 병이 뭐예요 강박증이에요 이러다가 내 자리가 흔들리는 거 아닌가 그런가 하면 이런 기득권자들의 본능에 또 한 가지 양상이 있는데요 그게 증오심이에요 증오심 내 이 영역을 흔들지 모른다는 사람들에 대한 이 과도한 증오심 정치판에서도 이런 모습을 종종 볼 수 있고요 정치판뿐만 아닙니다 모든 인간 세계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 이런 겁니다 이 말씀이 제가 왜 경고의 말씀이 될까요 이제 저도 기득권자가 됐어요 교육 전도사 때하고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제게 무슨 본능이 있습니까 이거 지켜야지 이거 그리고 또 누가 치고 올라오는 어떤 부교역자 중에 막 설교가 좋고 인품이 좋고 게다가 제가 없는 얼굴까지 잘생기고 그러면 위협을 느끼면 이제 견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안 세우고 너 제주도 가서 개척해라 멀리 가라 이게 기득권자의 본능일 수 있는 위험이 아니 제주도 가면 나쁜 데나 서가 안 데나 여기서 멀다는 뜻입니다 그냥 더 멀리 할까요 너 하와이로 가라 이걸 이기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비열한 서기관의 이 추한 모습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다른 길을 걸어가는 자의 고독이 필요한 그래서 새벽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 서기관들의 이 기득권자들의 본능 그래서 이걸로 해서 이런 아주 저열한 비겁하고 아주 저열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영국의 여류 작가입니다 조지 엘리어트가 한 말인데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다섯 가지 감옥에 갇혀 산다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 감옥을 불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은 몇 가지 감옥에 갇혀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 감옥이 자기 사랑의 감옥이에요 자기 사랑의 감옥 두 번째가 근심의 감옥이에요 세 번째가 과거에 빠져 있는 회상의 감옥 라떼는 말이야 이게 다 이 감옥이에요 이 감옥 나 옛날에 말이야 이게 다 이 감옥이에요 회상의 감옥 마지막 네 번째가 남의 것만 좋게 보이는 질투의 감옥 시샘의 감옥 마지막 다섯 번째가 정오심의 감옥이에요 여러분 이 감옥이 자기 사랑의 감옥으로 시작해서 마무리가 정오심의 감옥이라는 게 너무 저는 와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자기 사랑의 극치의 시대 아닙니까? 자기 목소리를 미친듯이 내는 시대예요 그런데요 이게 참 어리석은 겁니다 자기 사랑의 극치의 시대인데 이게 잘못된 사랑이에요 이 자기 사랑이 이제 우리 집 애들 보고 좀 이기적인 이런 행동을 하면은 내가 꼭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제대로 된 자기 사랑 좀 해라 제대로 돼 내가 보면 너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주님 앞에서 좀 제대로 된 사랑을 좀 해봐라 이 서기관의 자기 사랑은 뭐 이거 못 말리는 거 아닙니까? 말로도 할 수 없는 자기 사랑의 극치가 오늘 그래서 막 속이기까지 거짓을 가지고 퍼뜨리기까지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데 이 서기관은 그 자기 사랑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 지난주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 경의감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이 불행이거든요 이게 자기 사랑의 감옥 방치였더니 맨 마지막에 무슨 감옥이라고요? 정오심의 감옥이에요 오늘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셔야 돼요 바로 이 기득권자들이 가진 이 본능에 사로잡혀 있던 서기관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본문의 서기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 경고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경고가 뭐냐 편견에서 나오는 제멋대로의 판단을 중지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경고를 저도 일주일 내내 받았습니다 편견에서 나오는 제멋대로의 판단을 중지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최근에 저는 마음이 흐르는 대로 이런 제목의 책 이 책은 의사분입니다 미국의 존스홉킨스 대학교의 정신의학과 교수님인데요 좀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책과 관련한 인터뷰하는 걸 제가 영상으로 봤는데요 하나 한 대목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이 똑똑한 의사들이 범하는 실수하기 쉬운 게 있대요 똑똑한 의사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가 뭐냐 우리 다 알지만 미국 의사나 한국 의사나 의사 그러면 공부 잘하는 선수들 아닙니까 거의 정교권 그리고 또 이 의사분들은요 이 책을 읽으면서 가르치는 걸 소화해 내는 데는 아주 대단한 분들이래요 당연하죠 그래서 의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똑똑한 의사들이 가진 문제가 뭐냐 하면요 많은 의사들이 이제 이 자부심이 있는 거죠 난 공부 열심히 했고 나는 이 책을 다 소화해서 내 분야에서는 나는 전문가다 난 모르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가 뭐냐 하면 그리고 또 이제 환자들을 대하면 거의 99.9% 대부분이 다 책에 나오는 내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정상을 말하면 그건 이 문제네요 정상을 말하면 그건 저 문제네요 다 말하는데 아주 가끔씩 자기가 책에 안 나오는 안 배운 그런 정상적인 환자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워낙 모르는 게 많은 사람이니까 이것도 내가 모르네 그렇게 접근하는데 똑똑한 의사들은 무슨 착각에 빠지느냐 내가 모를 리가 없는데 그래서 나도 모르는 게 있구나 이렇게 받지 않고요 환자들한테 이렇게 말하기 쉽다는 겁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당신은 별 문제 없는데 당신은 정상인데 너무 예민한 거 아닙니까? 문제 없습니다 이래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의사분이니까 지금 의사를 가지고 예를 든 거지만 이런 어리석음이 의사에게만 있습니까? 교사 저 같은 목사 자동차 수리하시는 분 컴퓨터 다루시는 분 전부 다 이 정상 아닙니까? 한 며칠 전부터 막 자동차에서 비유를 듣는 겁니다 자동차에서 막 빅빅 소리가 나고 그래가지고 이게 불안해가지고 정비소에 데려다 줄을 때 어떨 때 한 번씩 막 답답해 죽을 때가 썩 둘러보고 자기 갖고 있는 기계 몇 가지 꾹꾹 찔러보고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 터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왔는데 내가 모르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더 큰 데 가보세요 더 잘하는 데 가보세요 그래야 정상인 것 같은데 이 똑똑한 정비사들이 가지기 쉬운 실수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이 딱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들을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보고 하니까 이 서기관 수준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참 많이 모질 않아요 주님께 배워야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생겨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이 편견에서 나오는 제멋대로의 판단 때문 아닙니까? 자기 생각과 다르면 다 틀린 거 아닙니까? 유튜브에 떠도는 막 수많은 그런 가짜 뉴스가 다 출발이 이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책 딱 한 것만 읽은 사람이라도 계속 강조하죠 차라리 안 읽으면 겸손이라도 하지 모든 세상 잣대를 자기가 읽은 책 한 권으로 다 갖다 들이붙이니까 책 만 권 읽은 사람이 다 틀린 거예요 이게 서기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서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이거예요 네가 그런 서기관 같은 증상을 가질 위험이 있다 오늘 우리의 이 편견에서 나오는 제멋대로의 판단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증상을 가진 환자가 오면 더 겸손히 저는 그 의사분께서 인터뷰하면서 진하영 교수가 존스 호킹스 의사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갖춘 의사들이라고 자부하는 미국의 존스 호킹스 의사들이요 이 한국 교수분이 들어가 있는 그룹의 의사들을 보니까 종종 이런 말을 한대요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다 앞으로 더 많이 연구해야 된다 무슨 뜻입니까? 점점 그 의술의 세계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아는 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걸 자각해 가는 게 이게 진짜 의사라는 실력 있는 의사 정말 실력 있는 목사는요 딱 하나만 알아요 내가 정말 무지하다는 걸 아는 게 그게 실력 있는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모함하고 귀신 들려서 이렇다 귀신의 마귀가 시켜서 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어긋장 놓지 말고 겸손히 그분께 무릎 꿇고 정말 영적으로 내가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인정하는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것은 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위험한 짓이라는 걸 자각해야 돼요 이게 뭡니까? 자 29절 30절을 보십시오 이 둘을 통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는 일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이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그러니까 그게 이번에 제가 다시 한 번 이게 얼마나 우리가 무지한가를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성령을 못 오가는 죄는요 지금 전체가 이 말씀 우리는 성경 읽을 때 항상 전체적인 맥락으로 읽어야 되거든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 말씀입니까? 30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이렇게 모독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느냐를 경고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임스 에드워즈 교수님에서는 차게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말씀은 그만큼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 이걸 경계해야 된다 주님에 대하여 함부로 모독하면 안 된다는 걸 경고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구절을 그렇게 정죄하는 데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무슨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면서 제멋대로 주님을 폄하하는 일은 이게 용서받기 어려울 정도로 무서운 죄라는 걸 항상 두려워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보다는 죄가 더 위험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죄라는 걸 우리는 오늘 마음에 새기 넣으셔야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 저는 욕해도 괜찮아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아닙니다 막 욕하세요 그냥 우리 목사는 인물이 없으면 이런 거 마음대로 하세요 괜찮아요 상처도 안 받습니다 미국의 우리 누나들이 상체를 좀 받아요 너 왜 자꾸 너는 왜 먹었고 비하하느냐고 여러분 막 하세요 우리 찬수 목사는 성격이 좀 더러워 그거 아 그 성질 진짜 급해요 마음대로 욕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차원에서 오는 이 본부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 두 가지 질문을 계속 던졌는데요 혹시 저는 이 석인간과 같은 잘못된 태도가 없는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님을 방해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방해하는 이런 악한 짓을 저는 범하고 있지 않은가 이거를 단위 목사니까 더 두렵더라고요 이 질문을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또 질문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런 소극적인 방어만이 아니고 나는 정말 소명자로서 받아야 될 소명자로서 받아야 될 오해와 그로 인한 외로움을 나는 이것을 수용하고 있는가 다른 길을 걷는 자들이 반드시 치료내야 되는 그 고독과 외로움을 나는 이거 피하지 않고 있는가 이 질문을 계속 던지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그 낮은 단계의 고독과 외로움은 해결이 되었는데 경험했잖아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 낮은 단계의 고독 그래서 지금은요 저는 한 달 내내 화장실 갈 때 말고 제 사무실에 앉아 묵상하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하라 그래도 저는 그 할 수 있는 훈련이 돼 있습니다 홀로 있는 것을 못 견뎌 했던 저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고독의 문제에 해결이 됐어요 이제 외롭지 않아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주님을 영접했더니 낮은 단계에서의 외로움과 고독 조금 전에 해결됐다는 것도 과장했습니다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고요 가끔씩만 외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낮은 단계의 외로움과 고독이 해결된 대신에 저에게 무거운 차원에서의 고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새벽마다 저는 고독을 느껴요 다른 길 걷는 자들이 겪어야 되는 고독감 그래서 제가 고독을 피하면 우리 성도들이 엄청 고독이 양선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새벽마다 고독하면 성도님들의 고독이 해결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을 대언하는 종으로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이에요 낮은 단계의 고독에 머물러 계시지 말고 더 높은 단계 사명자가 가진 그 고독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 외로 그 무거운 짐을 내다 해결해 주겠다 그러시고 바로 나오시는 말씀이 주님이 지고 계시는 그 사명의 짐 이 짐을 나랑 같이 치자 여러분은 어느 종류의 고독에 지금 빠져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계속 드렸습니다 이 다른 길 가는 자들이 반드시 치러야 되는 그런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가 있다면 누가 이것을 외면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다가 제가 지난주에 문화심리학 책입니다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 전문가인 김종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그 책에서 제가 정말 이게 막 유치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너무너무 유치해요 처음에는 그 책에 보니까 이 왁스라는 가수의 화장을 고치고 이런 노래 가사를 가지고 설명을 했던데요 저는 평생에 내가 놓은 이 왁스라는 가수의 화장을 고치고라는 노래를 처음 들어봐요 유튜브 들어가서 이 노래를 들어보니까 이게 뻔한 남녀 사랑의 가사더라고요 가사 시작이 이렇더라고요 우연히 날 찾아와 사랑만 남기고 간 너 하루가 지나 몇 해가 흘러도 아무 소식도 없는데 딱 보니까 이게 사랑하는 남자가 변심하고 자기를 떠나간 걸 참 슬퍼하면서 통속적인 그런 노래 말이더라고요 근데 그 교수님이 참 대단해요 이 가사에서 뭘 이렇게 탁 잡아가지고 그 문화의 코드로 끌고 가는 가면요 원망 섞인 그 가사가 이래요 남자가 자기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살다가 늘 만나면 모질게 따지고 싶어 힘든 세상에 나 홀로 남겨두고 왜 연락 한 번 없었냐고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당연한 통속연애 그런 노래 말인데 바로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와요 아무것도 난 해준 게 없어 받기만 했을 뿐 그래서 미안해 나 같은 여자를 왜 사랑했는지 왜 떠나야 했는지 자기를 버린 그 남자에게 왜 연락 한 번 없었느냐고 원망하던 이 여인이 오히려 내가 미안하다 나는 해준 것도 없고 그저 받기만 했다 이걸 갖고 풀어나가는데요 제가 그 가사를 읽다가 또 노래를 듣다가 이렇게 울컥해졌습니다 가사 중에 나 같은 여자를 왜 사랑했는지 왜 떠나야 했는지 그런데 제 아내에 대한 감사가 확 밀려오는 거예요 제 아내는 저를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떠나지도 않잖아요 그냥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을 해서 마음이 뭉클하다가 시작 지나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이 가사가요 나 같은 여자를 왜 사랑했는지 이게 제가 한 주 내내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갑자기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왜 사랑하셨는지 그러면서 그 주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기 위하여 대가 지불이 이런 수모와 모함과 억울한 일을 다 감수하시는 일이었다는 이 대목에 막 이제 아내 생각하고 좀 막 장난기 이러다가 갑자기 울컥해지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내내 제가 요즘에 이제 봄이 돼가지고 또 열심히 걷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왜 사랑하셨는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순장반 녹화를 하는데요 우리 담당하는 조정한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 한 대목이에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저는 저런 찬양을 부르면 은혜를 찬양하면 가슴이 뜨겁고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눈물이 나고 그랬는데 신비로운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너무 가슴이 점이 오는 거예요 이 은혜 아니면 이 한마디를 주님이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그 서기관들의 말도 되지 않는 모독을 감수하시고 주님이요 판 한 번 엎으셔버리고요 내 이제는 내 질려버렸다 내가 너희들 내가 상종을 하고 싶지 않다 그렇다고 끝내셨으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그 군병들의 엄청난 조롱과 핍박을 주님이 흥분하셔가지고 그냥 막 확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랬을 때 주님이 그걸 못 견뎌가지고 확 내려가 버리시면 우리 구원은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금요일날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이 한대목에서 마음이 확 무너져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점이 오는 결론을 맺으면서 지난 한 주 내내 또 저를 눈물 짓게 만든 작품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뭉크라는 분 아시죠? 미술의 뭉크 절규라는 그림 아시죠? 그렇죠? 막 이렇게 괴로워하는 절규 그래서 현대인의 고독과 우울, 공포심 이걸 잘 묘사한 그림이라고 하는데 이 뭉크가 절규라는 작품도 있고 골고다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는 저 작품을 프린트해가지고 이 파일에 끼워가지고 다니면서 저거를 볼 때마다 눈물을 지었습니다 저기서 제가 작품 설명을 들으면서 울컥했던 게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제각각 다 달라요 주님을 집중하지 않습니다 표정이 또 다 달라요 그 전문 해설가가 이런 설명을 붙여놨더라고요 사람들 제각각의 태도와 표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무과심과 고독을 읽을 수 있다 사람들 제각각의 태도와 표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무과심과 고독을 읽을 수 있다 그 다음 들어보세요 종교 생활의 근무섭은 있으나 종교 생활의 근무섭은 있으나 십자가의 은혜는 경험하지 못한 현대 신앙인들의 고독처럼 제가 파일을 놓고 글 갖고 다니면서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죄송한 거예요 오늘 주님을 고독하게 만들고 주님을 외롭게 만드는 그 모든 원인을 제공하는 저 모든 신앙생활을 다 한다고 떠들고 다니지만 십자가에 관심을 두지 않는 저 그리고 여러분 이게 주님을 고독한 자리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고독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은혜 아니면 이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이 막 점에 오는 걸 경험한 거거든요 오늘 우리 이 찬양 금요일날 너무 점일게 제가 불렀던 그 찬양 은혜 아니면 그거 우리가 부르는 건 후렴이고요 처음부터 한번 이 찬양을 부를 동안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고독은 어떤 종류인지를 점검해 보세요 낮은 단계에 그 모든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느끼는 낮은 단계의 고독과 외로움인지 여러분이 느끼는 이 고독은 다른 길 가는 자들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 외로움과 고독인지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어둠 속에 헤매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십자가의 의미가 이런 겁니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식기여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주님의 희생의 의미 새 생명 죽게 얻었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우리를 위하여 다른 길 걸어가셨던 주님이 겪으셨던 그 고독 그 외로움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나 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여러분 이 한마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다른 길 고독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내 힘이 아닙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나 서지 못하네 주님의 다른 길을 걸어가신 그 모든 것을 너무 중간 한마디입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그 은혜 아니면 내 공로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우리 믿게 선포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다른 길 가는 자가 겪어야 되는 외로움이 있다면 피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다른 길 걸어가는 자가 견뎌내야 될 고독이 있다면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고독의 길을 피하지 않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같이 있는 인생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마음에 새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격 없는 나 같은 이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아버지 자격 없는 나 같은 이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아버지 다른 길로 이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십자가로는 다른 길로 걸어가신 주님의 도구인 은혜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는 자들이오니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은혜의 parce 드라마 그 은혜에 곧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나님이 말씀 앞에 저는 주님이 걸어가셨던 고독을 필요로 하고 외로움을 필요로 하는 길이지만 십자가가 있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미 다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 과정에서 외로움으로 고독으로 이렇게 저렇게 아픈 자리에 빠져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 한 말씀만 들려주시기 원합니다 너 그 길 잘 가고 있다 너가 틀린 게 아니다 네가 걸어가는 그 외로움의 그 길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거 참 고맙다 내가 힘주마 내가 손잡아주마 주님의 위로하심이 성령님의 만져주심이 있는 이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우리 위로해 주신다면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아버지 주님이 그러셨듯이 모함당하고 억울한 일당하고 외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 고독한 그 길이랄지라도 주님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주님의 성도님들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이번 한 주간도 새 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아라 오